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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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온클레르 프라그먼트 라인 캠페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성수동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성수동에 와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어제, 아니 오늘 6시까지 촬영하고 집에서 9시 반에 나왔습니다. 역시 스타의 삶이랍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촬영이어서 평소에 화보 촬영하는 거랑은 또 다르게 프라그먼트 라인에서 출시되는 옷들 입고 사진도 찍고 약간 스토리 형식의 영상도 찍는데 잘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도 처음에 은클레르 앰바서더 하게 되고 그때는 좀 이렇게 화려한 프린팅이나 색감의 옷들이 어색했는데 거의 4년 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옷 같은 느낌이에요. 이번 촬영은 특히 외국에서 감독님이랑 덕션 뭐 촬영팀이 와주시고 또 일본 프라그먼트 디자이너 분이 일본 분이셔가지고 후재하라 히로시상이 그래서 거기서도 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큰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잘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여름 전에 왔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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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한국어로 전해드렸어요 일본에서 한국어로 전해드렸어요 1명이요 1명이요 일본에서 한국어로 전해드렸어요 하하 와우 정말 안녕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하하하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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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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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ction. Let's do one more. Let's do one more. Let's do one more. Action! Yeah. Perfect. Nice. Nice. Beautiful. Yeah. It works. Yeah. Yeah. We got it.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You are so goo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I'm so happy to go to the park.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